중요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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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열수에 맞는 영유아 검진을 좀 하고 싶거든요. 작성하는 거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세요. 네, 하준아. 아파랑 이거 써보자. 하, 하준. 자, 하준이. 네. 공을 던져주면 두 팔로 가슴을 이용해 받을 수 있나요? 이걸로 해보래요. 감사합니다. 둘, 셋. 됐다, 통과. 3번. 3번. 잘 잡네요. 네. 자, 박하연 어린이. 응.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말로만 주세요, 오세요. 가장 반목자를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이해한다. 하연아. 우와, 오, 오. 아빠 봐봐. 하연아. 주세요. 이쁜지. 윙크.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다 아네. 너무 죄송해요.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하연이 코 어딨어요? 오. 귀 어딨어요? 귀? 귀. 아, 됐어. 아이고, 많이 컸어. 하연이 발 어딨어요? 네. 아, 거기 있어요? 네. 아, 거기 있어요? 하연이 발 어딨어? 이 정도는 뭐 하연이한테 식은 죽 먹기죠. 아, 그게 발이에요? 대화가 잘 된다니까, 하연이가? 발, 발 봐봐. 네. 네. 아, 오빠는 시력 검사네요. 네. 자, 천천히 해보자. 엘리플레이. 오, 야, 너무 어려운 대답하네요. 버스 오블라. 오, 버스라고? 우와. 이번. 두. 두. 다. 선생님, 이 정도면 신동 아닌가요? 최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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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좋은 편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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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준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다 평균 이상. 특히 소근육 만점입니다. 어머. 만점이래?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소근육 그레이트.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키는 딱 평균 정도, 제종 약간 통통하게. 좋다, 좋다. 잘하고 있대. 잘 잘하고 있대. 잘 잘하고 있대. 무럭무럭. 잘 잘하고 있어요. 하연이 오늘 키 몸무게 머리둘레 측정했고요. 키 73.5cm. 이거는 100명 중에 14등 해당됩니다. 키가 조금 평균보다 작은 편이고요. 신체적으로 다른 큰 문제 있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궁금했던 게 하준이가 하다가 갑자기 앉아요. 2, 3회? 3, 4회?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그런가요? 한두 번은 거의 그래요. 그래요. 저물긴 하지만 빈혈 증상 중에서 빈혈 증상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끝으로 간단하게 빈혈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체얼짐으로. 아이고, 괜찮나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재밌겠다. 진짜 순간인데? 따갑죠. 따갑죠. 나 저거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아프지 않아? 아, 테이리 사와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테이리 사와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 아, ministre 사와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됐다. 끝났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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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멀어 멀어. 끝났어. 무지, 멀어 멀어. 띠엉 했어. 띠엉? 띠엉 했어? 어우, 신속하다. 하연이 시작해볼까? 하연이 검사하자. 하연이도. 한 김에 다 하는구나. 하연아 오빠 손에 벤들어 주세요. 후회해 주고 후회해 주고. 오빠가 이렇게 주의를 끌어주네요. 긴장 풀게. 하연아 이거. 아빠 까줄까 이거? 띠용 할 것 같은데? 띠용해 하연이? 하연아 아빠 까줄게. 이거 이거 까줄게. 아빠 까줄게. 이거 이거 까줄게. 하연이 주의를 너무 잘 끌어줘서 했는지도 몰랐어. 띠용했어? 띠용했어? 하연이는 수치가 12.0이 나왔습니다. 12.0이면 빈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상. 하준이는 했더니 우리. 우연히 했는데 하준이 약간 조금 낫네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어떤 증상이. 약간 빈혈. 약간 빈혈이 있어서. 우리 이제 정상 수치에서 거의 하한성. 철분 있는 음식 같은 걸 많이 먹든지. 고기 노른자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검사하기 잘했네. 몸보신 한번 하러 가자 아빠랑. 아저씨가 맛있는 거 같고. 저거 뭐야. 진짜요? 박수. 우와 우와. 저 긴 대나무 통 안에는 각종 해산물부터. 오리고기 삼겹살 속고리까지. 없는 게 없네요.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거야? 하연이는 여기서 뭐 먹을 수 있을까? 하연이 밥 빨리 주세요. 밥 달라고 너? 얘 배고픈가 봐. 자 혜연이 밥. 밥 주세요. 와 맛있겠다. 밥 주세요. 밥 줄까? 주세요 주세요. 까꿍! 아우 너무 예쁘다. 윙크!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구 예뻐라. 아우 진짜 아빠들은 그냥을 안 줘. 왜냐면 이때 볼 수 있거든요 마음껏. 밥 먹기 힘들어. 그래? 응 먹어. 나 누나 별로 안 좋아해. 아이고 아이고 그냥. 얼굴만 나다 숟가락이. 아 어떡해. 하지만 냠냠냠. 우와 누나이 지금 통째로 집었어요. 짭조름할 거야 그죠? 이었으면 잇몸으로. 아 맛있어. 어우 새우. 먹어볼까? 맛있게 먹어야 해 지금. 응 가만히 해. 요번엔 또 뭐 먹어볼까? 응 응. 먹었다고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아 소꼬리찜이다. 먹으라고? 네. 좋습니다. 눈이 동그라졌네요. 젊은 자쪼로만이 맛있겠어요. 야 신세계죠 신세계.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잘 먹네. 이 맛있는 걸 왜 이제 줬어요. 꼬리찜이 최고야? 응 응. 형준이는 뭐 먹을래? 나 계란. 사실 하준이가 잘 먹어야 돼요. 하준이 철분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응. 드세요. 네 드실게요. 드실게요? 자 노른자로 짧은 보충. 누나는 먹고 있는데. 그랬어? 응. 하연아. 이거 먹을래? 묻었다. 나눠봐. 이거 먹을래? 뭐야? 이거 뭐야? 어? 하연아. 아 이거 어떡해. 알죠? 응. 아빠 응아랬어. 감사합니다. 생각났지? 뭐야? 된장 아니야? 왜? 냠냠냠. 왜? 냠냠냠. 냠냠냠. 아빠가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다. 하준아. 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했다. 잘 먹었습니다. 응.